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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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구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까지 배용을 낳아준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 동생이죠 브라이 브라이 하하하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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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g 넘는데 이거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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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핳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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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나는 배경을 이루어 마찬가지로 가사의 기술을 연기해 고맙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빙기가 왜 없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행을 찾고 싶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화면에 적혀있지 않았어요. 왜 여기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어요. 인천에 왔어요. 인천에 왔어요. 어디에 왔어요? 이 여행은 2일 후에 왔어요. 오늘은 2일 후에 왔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제가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 다시. 여기가 왔어요. 아, 알겠습니다. 보통은 제 호텔에 왔어요. 제가 호텔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시아나의 여행은. 네, 아시아나의 여행은. 한국인과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과 함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요. 사실 오늘 오늘 여행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행이 왔어요. 오늘 여행은 아시아나의 여행은 없었어요. 여러분 모두 여행이 왔어요. 지금 여행이 왔어요. 잠시 попыт도 제가 연락을 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네, 네,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여행이 왔어요. 전원동당은 X F FRANCE FRANCE R ROM OK, ROM T? T? T from tooth. teeth. teeth. Brush my teeth. And s from star. You cannot find any reservation under your name, Michael. One second. There's no reservation with this code, sir. Wow, it's crazy happening. We usually actually close on operational days. 네, I'm just here for some. Okay, just hold them, please. And B as a bread. B as a bread. Okay, now I can check it. Your flight was yesterday, sir. 19th of Octob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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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ean, I can see right now. This email that I'm seeing is from the middle company. Okay. I don't know, how do I say it in English, but, 오늘 예고를 불러도 해주세요 본회의 기회에서 아니요 내가 말할거에요 너무 두려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울지마세요 내일 오토수 주세요 왜냐면 지금 일곱시도 지나서 여섯시도 지나서 지금 여덟시인데 얘네랑 통화도 안돼 아시아는 잘못이 아니야 그냥 직강으로 오는건 3백 몇십만원 6백 몇십만원이래 별일이 다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비행기 티켓을 날렸고 새로 예약을 해야될거 같아요 일단 호텔로 이동을 하고 오늘 한국에 갑시다 제발 오늘 한국에 갑시다 제발 별일이 다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아홉습니다 조금 그랬던 호텔부터 배드버그 뭐 항공권까지 여러가지 일이 많이 생기네요 렌탈 꽉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야죠 이제 가족들도 보고싶고 친구들도 보고싶네요 환불 여부는 시간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트립 자체랑 소통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지사가 없는 회사이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면 설레야 되는데 긴장이 되냐 아이고야 5시간 일찍 왔습니다 다 들어와 들어와 갑자기 오라는데 뭐야 갑자기 아 또 불안한데 아 또 불안한데 아 또 불안한데 이 두 개월이 아 또 불안하지 왜 이 스틱커가 뭐지? 그 스틱커가 뭐지? 그 스틱커가 우리가 판매했습니다 그 스틱커가 있다가 지찍이 있을 때 아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틱커가 없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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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착할까요? 아 그럼 그러면 거기 가게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종일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종일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에요 아 예 맞아요 이거 타세요 우즈벡 항공? 예 경유해가지고 한국 가세요 한국 가는데 어디 놓쳐가지고 그 용기를 봤어요 봤어요 아 구독자여서 환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 드디어 갑니다 가보자 항공 뭐하네 그 Casa creat discipline 우즈벡 여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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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70cm 정도입니다. 40cm 정도입니다. 그냥 내가 볼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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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혹시 잘생기셨는데? 잘생기셨는데? 아니요. 이거랑 잘생겼습니다. 아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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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벡 김밥. 우즈벡 김밥. 김밥이요? 김밥 주세요. 어마어마하네. 우즈벡도 빵 많이 먹는 나라구나. 김밥이 제일 고맙는데 고맙습니다. 김밥이 어딨어? 별로야. 수박을 올리브영 같이 주네. 재밌는 나라야. 뭐가 할게 좀 많습니다. 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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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대 좀 해 봐봐. 진대 좀 해 봐봐. 에이. 나 기억한다 얘기들. 아 기억하는 것 같아. 아유. 아유 형님 감사해요 네 나 진짜 인스타그램 없지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아 진짜 네 고마워요 아 진짜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우리 가자 엄마가 집밥 같은 거 좀 해놨나? 아니요 장난치지 말고 배달시키야 돼 뭐 그러면은 엄마도 없는 거야 나 지금 가면? 규천치킨 먹어야지 아프지 않은데? 아프리 우리 카메라 봐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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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랭 왕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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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굴뱉 설준 일로 와봐 너는 뭐야? 우와 우리 다 온다 자 이거는 뭔데? 목톨이야? 응 겨울이 따뜻해 이것도 다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야 우와 이게 뭐지? 담아물만 야 근데 그 봉투는 상태가 왜 그래? 나랑 여행 같이 하면 다 이렇게 되지 뭐 한찐 나한테 받았습니다 주연이 부끄러워 어떡하겠어? 주연이 맘에 들어? 엄마 이런 감성 좋아하잖아 핑크걸이잖아 또 주연이 핑크걸 응 그치? 뭔데 조개야? 아 그쪽도 보니까 좋구만 메라바 메라바 에디의 적 대기하길래 쎈니 쎈니 여름 너는 너무 하기 싫은 게 티 나 아니야 에? 에? 자생했어 할머니 야 난 1층으로서 맥주 좀 갖고 와 야 맥주 좀 가져와 나니라 내가 집에 와와있는데 뭐하는 거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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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퍼 아파. 아파 엄마 얼마 전에 넘어졌어 아니 1층에 맥주 좀 갖고 왔어 알았어 알았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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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쁘게 엄마 이쁘게 엄마 같다. 야 엄마 같다. 야 아구 이쁜이 뽀뽀 아구 이쁜이 뽀뽀 아구 이쁜이 간식하나 줘라 엄마 뽀뽀 엄마 밥 좀 먹자 밥이 없어 밥 해야 돼? 뭐 엄마만 맛없다고 쌤 아니 자꾸 어디가 공개적으로 엄마만 맛없다고 엄마 LA갈비 구워줘 야 그럼 밥 이따 먹고 갈리고 좀 구워먹어 그니까 니가 구워먹으라고 괜히 왔다 지은아 괜히 왔어 왜 커피야 귀여워? 에스프레소 먹는 거야? 차기 먹는 거야 이게 그냥 잠식품이야 아니면 실제로 컵이야 컵이야 도자잖아 도자 근데 나 엑스프레소를 하고 알레이가 엄마가 만든 건데 아 네 이걸 만드셨어? 어 웬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다 뭐가 지렁지렁 가려있네 갑자기? 방금 전부터? 이쁘다 이쁘다 괜찮은데? 봄에 원피스에 하면 이쁘겠다 어디? 어디? 나 보내 볼래? 아니 모리는 맨날 보는 애고 나는 오늘 처음 봤잖아 1년만에 너 저보고 가지가 않아 맨날 봐가지고 엄마 구원 갔다 왔는데 안방에 캐러멜 리트로 재생공고 틀어져 있더라 네 이쁘게 리트로 엄마가 도움 안 된다니까 아니 어차피 핸드폰을 두고 가도 전화를 못 받아 왜 조회사 하나로 올라갈 거 아니야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네 맨날 생각해 뭐 생각 안 나냐? 여기서 여기 매달리면서 엄마가 다 3시간 틀어놓고 다니고 도움이 안 된다고? 아직 배가 들렀구나 카메라가 켜져있는데 제꺼 욕하지 마 카메라 켜져있는 거야? 꺼 당장 아 잘 먹겠습니다 역시 밥은 엄마 밥이야 헐 야 먹은 부위가 그런가? 맛있지 언니가 내일 모레라고 할 테니까 사리 와 치운이다 맛있어? 가리자리 한 번 더 해줄게 어딜 가? 너 안 가? 다시 안 나가? 나가는 데 벌써 보내려고 그래 이제 왔어요 야 다음 주에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 가는 줄 오 해외? 어 1월쯤 나가? 한국 여행 할 거니까 지겨운 너 안 먹는다며 근데 맛있게 생겼지? 역시 밥은 엄마 밥이야 라면? 나 안 먹어 한 명 먹고 안 먹는다고 수요일이 먹을걸? 라면 2개 끓인다 신라면이요? 나 안 먹는다고 신라면 나 국물 어 먹을 거예요 나 진짜 배굴러서 그래 먹방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며 시원하네 너 기다리고 있는거야 왜? 끓으라고 안 먹는다며 국물 안 먹는다며 어허 우와 맛있다 엄마 봐 엄마가 사준다 엄마가 사준다 엄마가 사준다 터키 투입국 증사까지 마쳤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줄 알아? 응 모르자나가 알아 아빠가 안 들어주고 한 툴을 들어주니까 어때? 저 아빠가 데려다주는 것도 좋아 삼촌이 좀 아빠가 좋아 둘 다 조금 더 좋은 사람 둘 다 한 명만 골라야 돼 아니야 물에 빠졌어 아빠가 삼촌도 물에 빠졌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마 모른버스면 됐어요 인사 가자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이따 봐 신주현 사령 어린이 저녁 통 랑 랑 랑 랑 랑 구원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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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기 전에 마무리의 엔딩 멘트를 찍었던 그 장소인데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아직도 실감이 사실 잘 안 납니다 30만 유튜버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과분한 관심인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기도 해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뤄낸 거고 제가 원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형언이 어려울 정도로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간의 여행을 통해서 얻은 거는 수학이랄까요? 첫 번째 수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제가 세계를 여행하진 않았지만 1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각국 호스텔 친구들 지금도 물론 연락하는 친구들 있고요 특히 트리키의 리턴즈에 나왔던 그 가족들은 저랑 어떻게 좀 계속 평생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서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수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이 조금 더 유창하진 않지만 실력이 많이 늘어서 왔다 원래 성격이 조금 당돌하고 좀 외향적이긴 한데 영어 자체에 조금 더 뭐랄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부분도 좀 큰 수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키우러 해서 가족들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집밥은 약간 편집이 좀 됐어요 우리 엄마 집밥 맛있게 잘 먹었고 한 2, 3일 동안 또 한국에 손님이 옵니다 이제는 제 여자친구죠 푸나하르와 함께 국내 여행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또 씩씩하게 캐런맨 스타일대로 세계여행 시즌2를 아마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은 관심 쏟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전력으로 감사합니다 캐런맨 여행기 362일간의 기록을 함께 여행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해보는 것 같네요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너 1년 전에 봤던 카메라야 그만!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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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